이쁘고 말고 타이没事 하루야, 하루여 하루여 나 루야. 나 루야. 나 루야. 나 루야. 나 루야. 전하! 제발 고개를 멈추시오! 불러서지 마라! 불러서는 자는 내 칼에 죽을 것이다! 배야, 조선의 왕이 보낸 답서입니다. 제발 공격을 멈추어주소서. 조선의 왕이 황제 배야의 신하가 되기를 이미 맹세하였습니다. 버전, 불러서 범박하라 미워. 저의 한 명, 버전이 안바라보라 가스카니라. 사륙이 어찌 황제의 뜻이겠습니까?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. 제발 저들의 목숨만은 실패주소서. 제발 저들의 목숨만은 실패주소서. 제발, 제발! 제발!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... 자주 간 싸. 우리 형님만 보라고 주면..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괜찮은 것이냐? 괜찮은 것이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